새로운 정권에서부터는 미국의 불법 체류자에 대한 군인들의 동원까지 된다라는 소문에 대해서 사실이다라고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 이스라엘 총리에 관한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가장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의 법무부에서는 구글의 크롬을 반독점으로서 강제 매각을 요청하고 나왔습니다. 우리들이 미국에 살면서 노숙자 홈리스 피플을 조심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 시민을 공격하는 묻지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도 손주를 돌보기 위해서 이사를 하는 노부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항공사인 스프릿 항공사가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을 대신 가서 따져주는 그런 서비스를 대행하는 회사가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숭이 200마리가 경찰서를 습격한 영화와 같은 혹성탈출과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월급 600만원을 받는 일본의 직업이 뜨고 있는데요. 어떤 직업을 말할까요? 오늘도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시사상식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1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클릭을 해주신 만큼 헛되지 않고 정보시사상식을 담아가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오늘 내용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미국의 불법치료자에 대한 군인을, 군동원에 대한 소문이 사실 계속해서 매체들마다 있어 왔는데요. 그 동원에 대한 계획은 현재까지 사실이다 라고 언급을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년도 1월 20일 취임 직후 시행을 하겠다고 밝힌 불법치료자 대규모 추방에 대해서 군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8일 미국의 현지 시간으로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SNS에 있는 트루소셜의 보수법률단체 사법워치를 이끌고 있는 팜 피턴의 관련 게시물을 사실이다, 트루다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앞서서 피터는 지난 8일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침공을 되돌리기 위해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군사 자산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이 맞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 될 수 있죠.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만 독재자가 되겠다라며 백악관 복귀 첫날부터 대규모 불법치료자 추방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가 있었죠. 그는 이민세관단속국 ICE 국장직무대행을 맡았던 탐 호먼을 국경차르, 즉 국경문제총괄 책임자로서 내정을 했습니다. 차례는 공식 직함은 아니지만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로서 트럼프 당선인은 백악관 등의 적절한 지위를 신설해서 이러한 역할을 맡길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도 의회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서 국경에 대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왈과얼벗 했었던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점도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내용인데요. 미국이 경고를 무시하고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 이스라엘의 총리. 한간의 소문에는 새로운 정권에 대한 믿음 또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시설을 타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조언을 무시하고 행동했다라며 이 같은 사실을 직접 밝혀서 중동 문제를 둘러싼 현 미국 칭정부와 이스라엘의 간극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통해서 도날드 트럼프 차기의 행정부와 관계 구축을 모색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미국의 현지 시간으로서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의회에 출석을 해서 지난 10월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특정 요소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전투계들이 이란의 구형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인 S-300 여러기를 파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격한 시설은 핵무기 기폭장치에 필요한 플라스틱 포기약을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의 동맹국 즉 미국으로부터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반응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며 말을 하면서 미국의 만류를 무시하고 보복 공격을 감행했음을 인정한 겁니다.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이란의 석유, 핵시설 타격을 자제하고 군사 목표에만 제한적으로 반응하라고 수주간 이스라엘을 설득해 왔었는데 말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백악관의 조언을 무시하고 행동했음을 강조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 정책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을 했고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지구 공격과 이란 보복을 제한하려 했다고 비판하기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어떠한 이스라엘의 정책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본인들의 노선을 걸을지에 대한 부분도 향후 상당히 주의가 되는 부분이겠죠.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가장 많은 나라 사람들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마 중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럼 몇 번째에 유학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일까요? 미국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의 국적별로 분류를 해서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18일 미국의 국무부, 교육문화국, 국제교육연구소가 발간한 오픈도어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4학년도 미국의 대학에서 유학 중인 인도 출신자는 전년보다 약 23% 증가한 33만 1,60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출신자는 4% 수준인 27만 7,398명으로 집계가 됐죠. 따라서 이 간격이 대략 한 6만, 5,6만 사이가 차이가 나는 거죠. 인도 출신자는 미국 대학의 외국 유학생의 29.4%, 중국 출신자는 24.6%로서 두 나라가 외국 유학생 중에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 출신이 중국 출신을 앞선 것은 2008년부터 2009학년도도 이후에 이번이 15년 만에 넘어선 거라고 합니다. 한국의 출신자는 얼마나 될까요? 대략 4만 3,149명으로서 3.8%, 오히려 전년 대비 1.6%가 감소를 했지만 그래도 3위를 차지했고요. 캐나다 출신자가 2.6%로서 2만 8,998명으로 4위였습니다. 이어서 대만, 베트남,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브라질, 네팔 등이 각각 2% 안팎의 수준으로서 다음 그룹을 형성했고요. 일본은 1.2%로서 전년 대비 또 13%가 감소를 해서 1만 3,959명, 13위에 그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 대비 유학생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인도와 또 중국에 유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4만 3천 명 수준이니까 대략 27만 명, 33만 명에 비하면 작지만 인구 대비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거죠.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쓰시면서 크롬, 사파리, 인터넷 익스플로어, MSN 어떤 종류를 쓰시고 계십니까? 그 외에 기타를 또 쓰고 계십니까? 그런데 미국의 법무부에서 구글의 크롬을 반복점으로서 강제 매각에 대한 분위기로서 요청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색 독점 기업으로서 판결을 받은 구글이 웹 브라우저인 크롬을 강제로 팔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18회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법무부는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크롬을 강제로 매각하는 방안을 법원에 요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서서 지난 8월 구글은 법무부와의 소송에서 폐소를 하면서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법원은 법무부의 처벌 제안을 받은 후 내년 8월에 구글의 최종 시정명력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무부는 판결을 내린 아밋 메타 연방판사의 구글의 반복점 문제를 해결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시정조치로서 크롬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구글 검색을 통해서 취득한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며 구글 검색 데이터를 구글의 AI 제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함께 제안할 예정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구글에 대한 처벌 수혜를 고민한 결과 구글의 검색 독점 지위를 깨고 시장 경쟁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구글을 쪼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고요. 크롬이 구글 검색 엔진을 이용하는 주요 접근 포인트이기 때문이죠. 웹 트래픽의 분석 서비스 업체인 스택 카운터에 따르면 크롬의 브라우저는 미국의 웹 브라우저 시장의 무려 61%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지배력이 구글 검색 엔진의 독점을 더욱 공고하게 만든다고 법무부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당초에 법무부는 스마트폰 OS인 안드로이드를 매각하는 구조적 조치도 검토를 했지만 크롬 매각 쪽으로 한 발 물러섰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고요. 법원이 법무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에 구글이 장악한 온라인 검색 시장과 미래 AI 산업의 지각 변동이 발생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망을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 MS를 분할시키려고 했었던 시도가 실패한 이후에 정부가 빅테이크를 조정하기 위해서 보여준 가장 공격적인 행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야후가 가장 또 큰 검색 엔진 사이트였죠. 지금은 일본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전세계적으로는 상당한 하락세 그리고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추세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글의 크롬을 이용을 하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미국의 법무부의 조치가 이렇게 내려진다라는 점도 상식적으로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홈리스 피플, 미국의 노숙자들을 꼭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뉴욕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한다는 쪽인데요. 맨하탄이나 뉴욕을 다니다 보면 홈리스 피플들이 저녁에는 좀 무섭습니다. 때때로는 지나가다가 뒤쪽에서 놀리는 듯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려가 사실 뉴욕의 시민을 공격한 묻지마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뉴욕 맨하튼의 한복판에서 18일 오전 50대 노숙자가 안면도 없는 거리의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러서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뉴욕 경찰은 이나의 긴급회견을 열고 살인 및 혐의로 51세 히스패닉계 남성 용의자를 체포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이날 오전 8시 22분 맨하튼 19번가에서 공사 현장에 있던 36세 히스패닉계 남성을 흉기로 찌른 뒤에 달아났습니다. 피해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을 했고요. 용의자는 약 2시간 뒤인 오전 10시 27분 맨하튼 30번가의 이스트 강변원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68세 아시아계 남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서 여러 차례 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해당 피해자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후에 용의자는 오전 10시 55분 맨하튼의 42번가 유엔 본부 인근의 인도에서 36세 흑인 여성을 또 공격했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이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경찰은 세 번째 범행 장면을 목격한 택시기사가 용의자를 뒤쫓으면서 경찰의 제보한 덕분에 용의자를 붙잡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정신건강 문제에 있는 노숙자로서 8차례 체포된 이력이 있다고 뉴욕 경찰은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통은 아무 일 없어 그저 저 사람들의 생활일 뿐이야 라고 무시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죠. 특히 또 LA 지역의 우리 한인타운 근처는 상당히 또 심각하죠. 그런데 우리 한인분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저 신경을 곤두세워야 될 것 같다. 되도록이면 그 근처는 지나는 일이 없게끔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또 짚어봅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정적으로 문화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손주들을 낳으면 반강제적으로 돌보는 경우도 있고 자의적으로 또 손주들이 귀엽고 또 내 마음의 한 구석에 자리 잡은 하나의 핏줄이라는 생각 때문에 돌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미국도 손주를 돌보기 위해서 이사를 하는 노부부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통적으로 각각 개인주의적인 부분이 좀 더 큰 미국에서 왜 이런 일이 좀 더 늘어나고 있을까요? 바로 맞벌이 가족의 증가입니다. 조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양육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손주를 돌보기 위한 조부모들의 이사가 일부 지역의 인구 증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서 미국의 일간 월3저널은 16일 아기를 따라 이사하는 조부모들이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촉진한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손주를 돌보기 위해서 자녀들 옆으로 주거지를 옮긴 조부모들의 사례를 조명했는데요. 이들처럼 손주 양육을 돕기 위해서 이주한 조부모들은 특히 남부 지역의 인구 증가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플로리다와 같은 남부는 노년층과 청년층이 모두 각광받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년층 사이에서는 연중 따뜻한 날씨에 골프를 즐길 수 있고 은퇴 후에 정착지로 인기가 높고 낮은 생활비와 풍부한 일자리는 청년들에게 매력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요소 등으로서 지난 10년간 남부는 인구 붐이 일었는데 이제는 이곳에서 태어난 손주들이 조부모가 된 노년층의 유입을 더욱 촉진하고 있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입니다. 반면에 뉴욕과 같은 미국의 북동부에서는 손주를 둔 조부모들에게 이러한 분위기나 이러한 의사결정이 어렵다고 또 보고 있습니다. 왜? 남부에 비해서 비싼 주택가격과 생활비 등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캥거루족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죠. 부모의 밑에서 그늘 아래에서 경제적인 자립심이 없이 같이 살면서 때로는 그 돈을 세이브하겠다. 때로는 내가 벌어들인 수익이 너무 아깝다. 그런 부분으로 쓰여지는 게 그래서 생활비의 전략을 위해서 부모와 같이 사는 캥거루족. 그러한 분위기가 미국에서도 문화적인 전통적인 모습이 좀 다르게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스프릿 항공사 아시죠? 타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결국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미국의 저가 항공사로 대명사이죠. 스프릿가 업계의 경쟁 심화와 부채 증가 등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파산 신청에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18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스프릿은 지난 뉴욕의 남부연방지방법원의 파산법 11에 따른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또 스프릿은 채권당과 재무구조조정의 합의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계약에 따라서 채권자들은 스프릿의 3억 5천만 달러의 자본 투자를 약정했고 8억 달러를 재편된 스프릿의 지분으로 출자 전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채권당은 또 파산 절차에 필요한 자금을 도달하기 위해서 3억 달러의 대출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스프릿은 2025년 1분기에 파산 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밝히고 있고요. 파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스프릿은 여객기 운항, 티켓 예약, 포인트 사용 등은 모두 정상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현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의 선구자인 스프릿은 최근에 대형 항공사들이 저가 항공권을 제공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또 스프릿이 운항하고 있는 노선의 항공편이 넘쳐나면서 항공권 요금이 낮아진 것으로써 스프릿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프릿은 2011년 아메리카 항공이 파산을 신청한 이후에 처음으로 파산을 신청한 미국의 주요 항공사가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루의 일가를 보내면서 사실 잠자는 시간 빼고는 일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죠. 사람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군대 시절에서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대인관계입니다. 그런데 직장 바로 상사, 바로 내 위에 팀장, 그런 스텝의 입장에서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해소를 할까요? 해소를 못하는 게 요즘에 신세대들의 모습이죠. 때때로는 반론과 반감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불만을 대신해서 가서 따져주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직장 상사에게 직접 찾아가서 불만을 제기하는 등 이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미국 회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클의 홍콩 사우스 채널 모닝포스는 올해 설립된 OCDA라는 미국 회사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설립자는 미국의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자 배우 켈리마 와이트로서 그는 틱톡이나 유튜브 등의 회사 서비스 영상을 게시해 왔다고 합니다.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OCDA는 불만을 바로잡고 더 나은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라고 합니다. OCDA 직원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직장 상사 및 동료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접수해서 대신 직장이 찾아갑니다. 이후에 상사나 동료 앞에서 고객이 말한 불만 사항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상대가 화나고 상황이 긴박해지더라도 OCDA 직원들은 대본에 따라서 비판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지역은 전화로 불만을 전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올라온 영상에는 OCDA 직원들이 LJ라고 불리우는 한 사람을 찾아가서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이들은 LJ의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대본을 꺼내고 저 의뢰인은 17년 이상 일했는데 유급휴가도 없습니다. 신입사항인에게는 베테랑 직원보다도 더 많은 급여를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재고품도 정리되어 있지 않고 어떤 장소에는 선풍기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불만까지 퍼붓습니다. 이러한 사무실에서의 분위기, 사무실에서 나가라는 거듭된 요청을 분명히 하겠죠. 상사들은 당신이 뭔데 들어와서 저런 얘기를 따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직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끝끝이 대본을 다 읽는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OCDA 직원의 채용 과정에서 몇몇 특이한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녀를 자주 욕하는 부모이거나 한부모 가정 출신이어야 한다는 등 요건이 있으며 반드시 매력적인 지원자여야만 한다. 라고 뽑는 인터뷰를 하는 직원 채용의 어떤 팔로시도 있는 모양입니다. 재밌네요. 그렇죠? 혹성 탈출 얘기를 제가 요즘에 가끔 하게 되는데 본의 아니게 가끔 합니다만 영화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들은 몇십 년 전에 초창기 때 원숭이가 유인원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인간을 지배하는 이런 영화 기억나시죠? 최근에도 혹성 탈출은 여러 형태로 방영을 했는데 원숭이 200마리가 경찰서를 습격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주 영화와 같은 사건인데요. 태국입니다. 롯뿌리에서 원숭이 200마리가 우리를 탈출해서 경찰서를 습격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8일 태국의 방콕포스트,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6일 롯뿌리에서 우리에 갇혀있던 원숭이 200마리가 때로 탈출해서 경찰서와 민가를 습격했습니다. 원숭이들은 마을에서 주민들을 위협하며 한 차례 폭동을 일으키더니 마치 발의 캐릭터를 치듯이 경찰서를 점령했습니다. 경찰은 원숭이들이 경찰서 안에서 날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건물의 모든 창문을 황급히 닫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과 롯뿌리시 당국은 먹이로 유인을 해서 원숭이를 몰아내려 했지만 이틀이 지나서도 10여 마리의 원숭이가 경찰서 옥상에서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동물보호소를 탈출한 원숭이들은 당초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포획을 했던 원숭이들이었다고 합니다. 보호소에서 수용된 지 5에서 6년이 지나자 낡고 허술해진 우리를 마구 흔들어서 빠져나간 겁니다. 롯뿌리는 원숭이 수천 마리와 사람이 어울려 사는 원숭이 도시로 불리우며 관광 명물이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원숭이들은 코로나19로 관광객이 뜸해져서 먹을거리가 부족해지자 도시로 내려와서 난동을 뿌리기 시작한 겁니다. 원숭이들이 먹이를 찾아서 주거지를 침입하거나 주민들을 공격하는 사례가 늘어났는데 시민들의 음식이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나는 등의 식에 난동이 여러 차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당국은 원숭이들이 말썽을 일으키는 정도가 심해지자 집단포획에 나서서 보호소에 보냈고 중성화하는 등의 작업을 벌였습니다. 원숭이들을 모두 잡아들이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먹이로 유인을 해서 붙잡는 원숭이는 모두 100여 마리 정도로 알려졌고요. 국립공원과 야생동식물보호국은 도망간 원숭이가 하도 많아서 모두 잡는 데는 아무래도 2, 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죠? 거의 영화와 같은 얘기죠. 그런데 왜 굳이 원숭이들이 경찰서를 포위했을까? 그것은 좀 궁금합니다. 외국인이 와서 달러로 따는 사람은 대략 5천 달러를 받는 일본의 직업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어제도 제가 우리나라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도 지금 고용을 하고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서울시의 마을버스의 버스 기사들을 외국인으로 받아들이겠다. 비자를 주어서 오게 하겠다라고 준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일본 택시업계가 외국인 고용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18일 니온게이자 신문은 후쿠오카시의 도에이 택시가 외국인 채용에 적극 나서면서 20대를 포함한 젊은 인재의 육성에 성공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도에이 택시의 전체 운전기사 46명 중 25%가량이 페루, 기니아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회사 측은 택시 운전에 필수적인 이종 면허 취득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월 수입이 60만엔 약 600만원을 넘는 기사도 있는데다가 도쿄 등 대도시에 비해서 운전하기가 수월한 교통환경이 외국인 구직자들을 끌어모이는데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심각한 운수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택시, 버스기사에게 필수적인 제2종 운전면허 시험의 다국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도쿄경시청은 관내 3개 시험장에서 제2종 면허 시험을 영어로도 실시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이치현은 영어 시험을 도입했으나 후쿠오카현은 지난 3월서부터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네파로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운전면허가 외국어로 응시가 가능했으나 제2종 면허는 그동안에 일본어로만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교통규칙과 여행운송업의 지식이 요구되는 이 시험의 합격률은 50% 수준이라고 합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제2종 면허 소지자 중 외국인은 6,689명으로서 1%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2029년까지 택시기사의 약 6만 7천명, 버스기사는 약 2만 2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청은 제2종 면허 예제 문제를 20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각국 경찰에 배포를 하며 다국어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언급한 것처럼 한국도 좀 비슷한 분위기니 앞으로 외국인의 운전기사, 대중기사들을 볼 시대도 몇 년 안 남은 듯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가장 가까운 나라, 우리나라와 좀 어떤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나라의 상황을 먼저 짚어보고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고 그에 따른 여러가지 행정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쉽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냥 받아들여야 될 분위기인가 싶기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지 않은 시간 드셨습니까? 늘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의 내용으로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 매일 매일 변해 뉴스 속에 새로운 이야기 그걸 놓치면 안 돼 정치와 경제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 알아야 해 그래야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 정보와 사실 뉴욕 기다린 새벽의 영상에 담아 세상이 주는 이야기 우리는 알아야 해 시사와 이슈 눈을 뗄 수 없어 깊이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거야 과기발전 기술의 진보 어디 삶을 바꾸고 기운 변화 환경 문제 다 함께 풀어가야 해 역사의 교훈 그 안에 답이 있어 미래를 향해 나가 우리 길을 만들어가 정보와 사실 뉴욕 기다린 새벽의 영상에 담아 세상이 주는 이야기 우리는 알아야 해 시사와 이슈 눈을 뗄 수 없어 깊이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거야 가짜 뉴스 속에 진실을 찾아 우리의 눈을 뜨고 올바른 길을 가 이해하고 배우고 함께 성장해 더 나은 세상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 정보와 사실 뉴욕 기다린 새벽의 영상에 담아 세상이 주는 이야기 우리는 알아야 해 시사와 이슈 눈을 뗄 수 없어 깊이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거야 우리의 눈을 뗄 수 없어